어차피 아저씨 못생겼다? 아저씨 못생겼니? 어떻게 알았어? 근데 최초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알았어 이제 가! 이제 아빠 방송해야 되니까 안녕 빠이빠이 스타일링 와 형 근데 푸른식이 있네 형 방송산다고 방송산다고 형 그러면은 바로 출발할게 형 아 바로 꾸고! 이겨봅시다 와.. 형 방송했네요 진짜 너 너무 못해 보겸아 매주 얘기까지 하고 방송 여기까지 와 야 근데 근데 오버워치는 내가 한수인거야 그지? 오버워치는 형이 한수이라고? 어 그럼 형 어차피 배치빨이야 2000점 찍은거 야 근데 형 진짜 열심히 잘해 너 보여줄게 내가 오늘 진짜 보여줄게 오늘 내가 특별히 라인 해줄게 라인 정신 차렸네 그래도 정신 차렸네 아니 근데 정신을 차렸어 사람이 어 형 그래도 라인 한다면 내가 매끈히 가지 형 좋아 아 너 사생활적이고 형 고양이 어디야 고양 형 라인 어디 가지? 형 라인 내 앞에 있어야지 형 내 앞에 있어야지 형 형 내 앞에 있어야지 형 플러스가 그렇지 와 형 죽었네 이거 저한테 동시에 지진이 나 석양 있어 형 앞에서 방파만 전해줘 나 어디 나 지금 입구야 방파만 대줘봐 방파만 대줘봐 봤어요 방금 봤어요? 글랐어요? 못 봤어요 안 봤어 이걸 못 봤네 일기토였는데 못 봤어 봤어? 봤어? 못 봤어요? 못 봤어 야 야 트레이서는 너무 트레이서 너무 날씬해서 안맞아 아 나 고왕이네 아 트레이서 너무 날씬해 와 나 쫄았다 쫄았어 야 못 봤지 당연히 나 눈에 어딨어 아 트레이서가 소관하였어? 여기는 1차를 맞기만 하는데 우리 시즌 1에 비해서 많이 갇혔어 방패 쳐줘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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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방패 방패했다고 아아 한조금 못맞는거 알아 몰라 형 한조금에 방패라니 방패라니 아 아 그 헤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어 형이 너만 지켜주지않지 너만 지켜주지않지 방 못봤지? 형은 못봤지? 3인공 쏠 뻔했는데 못봤지? 이걸 못봤네 형 몸보는게 낫지났어 야 니꺼를 형이 다시 한번 볼게 유튜브로 아 그래 이쪽으로 무거워요 어우 나 사기좋아냈어 와 3인공 쏠 뻔했는데 진짜 아 아 아 아 조금 일단 방파부터 부실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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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이 전략이 할만해 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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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아 어? 어? 렌다리 팀 멘트 팀 멘트 팀 많이 거듭된다 뭐? 라인이어시는 안가고 기네 형 하하하하 야 멘 보이는데 야 들어왔어! 들어왔어! 빨리 들어왔어! 빨리 들어와! 우리 팀 어디서 한명도 없네? 나 하고있어 형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은데? 언덕토록이면 놀아주네 형이 진거 같은데 솔직히? 아니 이거 일단은 다 모여뭐야 다 모여서 들어가 다 모여서 모여서 한 번에 들어가요 자기노출이 이런건 저항으로 아니 어디서 아 아 소방은 주의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30분 형 이정도 집중해 비비는거야 비비는거야 형 삼촌 시간이 있어 우리 한번더 보인다 한툴 있다 지금 형 방패 아껴 방패 아껴 형 박지기로 들어가고 나 그때 나 따로 더 갈게 아직 들어가지마 아직 야 개툴 올라 야야야야 솔져 형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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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초 들어가 또 던졌어 저세기 또 던졌어 들어가 형 와 흠 아 대단하다 진짜 아 솔리어 같이 선수면 와 효도 좋네 와 와아 아니 솔져가 같이 들어가졌으면은 굶이 있었으면은 몰랐어 남탓이 아니라 아.. ㅋㅋ 요레나 아 내가 힐! 바로! 작전 개신! 아아... 나... 거점... 거점 먹었어 오케이! 아아 죽었다! 형 지금 메인하고 있어? 아 메인! 금메달이야 금메달! 나 지금 금 두개야! 뻥치지마! 형이 금... 거점에 찍혀요! 거점 찍혀요 거점! 아아아아 아 메인은 뭐하고 있어 지금 어디서? 가고 있어! 가고있다 왜? 야 이 찌개 팔아! 야 서계양! 너도 이제 늙었고 물을 꺼지 미팅! 미팅! 너가 죽을거 없어 일단 좀 에임 좀 우아아 돌아비게 했네 진짜 형 라인이 좀 더 잘하는거 같긴 한데 박산면이 가져갔네 야 여기 라인이 필요없어 아 그런가? 야 애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 거점에 거점으로 들어가요 내가 팔을 마크할게요 야 쟤는 다 거점 들어가 있어 봤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거점으로 들어가요 거점 와아 와 방금 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와 아 아 이것도 잡아서 대만 났는디 한 명만 부면돼 1번째 참맛 99% 시작 비뒀다가 튀기 비비고 튀기 비비고 튀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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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고 피어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 이거 이겨줘야 하는데 여기서 와 와 이것도 젊네 와 파란 행세가 났었는데 파란에 못봤어요 힝힝 정신 연필 1 틈봉할게 형집 뭐하였어? 메인했어? 들어오는거면 본명으로 잘 나가고 바스오 때문에 야 공장아 움직이지 마세요 쟤 뭔데 이기잖아 쟤 돼야 돼 야 바스오는 뭐해 너 쟤 알파리 잡을때는 이게 쇠로야 쟤 와 낚였네 아니 박툰 지금 상대편 박툰 누가 일해주길래 안나여? 쟤 아니 상대편 박툰 누가 일해주는거야? 아나이 혼자야? 어 아나야 아나야 우여 어어 어흘분 출력차이 좀 많이 나는데 뭣됨에 그럴까 형 그럼 뭣됨에 기긴 있는걸까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니야 저기 바스티어 바스티어 형아 나는 박살맨 때문인가? 어 그럼 내가 뒤에서 들어갈게 아 죽게 뽑을게 진짜 안되겠다 이럴 땐 많이 큰일만한게 없어 미친 내가 소개를 날릴게 아 나 좀 봐봐 권장 성냥둥이라고 공 엄청 잘 들어갔는데 권장 성냥둥 권장 성냥둥이 빨리 돌아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아 아 아 이거 팀 해줘야돼 침착하게 헤드 잘 막았어 아 와 바스가 진짜 킹티언이 어디까지 놓기는거야 들어와 빨리 들어와 권장 들어와 맥크림 먼저 들어가면 죽어 미생술이야 대박갔어 성냥둥이 나만 잘 피하자고 성냥둥이 나만 잘 피하자고 성냥둥이 나만 잘 피하자고 성냥둥이 나만 잘 피하자고 바스티어 바스티어 성냥둥이 나만 잘 피하자고 침착하게 99 오 나 99 99 오 나 너 호 오 형 나 아 방금 전에 트레이스 봤어 박살배님? 존나무 퇴해 봤어요?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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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는 못들어 아이씨 형 트레이스 공 뺐어 트레이스 공 풀었고 없어ąt로 아 우석 어 에이 vere 이잉 hardship 읯 언 여 이잉 피 아 우ings 이잉 아 이거 다같이 들어가요 이거 너무 각기 격하야 아 이거까지 잡았으면 팟지는데 아니 근데 이거 다같이 좀 들어가요 이거 다같이 좀 들어가는게 이거 다같이 좀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요 같이 오케이 잘한다 아 형 된거같아 거기 좀 잡았어 하극진을 펼쳐 형 저쪽 입구쪽으로 하극진이 뭔지 알지 맥클리 내가 오른샷 하나 자를게요 내가 걸어온샷 하나 자를게 틀리서 올렸고 한명쯤 걸어올거야 이거 캔디 내가 아는거다 이거 하면 돼 걸어와 아 잠깐 조사 하 하 하 하 하 하 나 아 넥킬이야 넥킬 형 내가 지금 앞을 잘 잘랐어 지금 아아! 형 그 힐을 형이 넣어? 아아! 아아 이걸 봐줬어야 되는데 이거 봐줘서 스무스 했는데 갑이 괜찮았어요 드디어 한판 이긴다 한판 이길 수도 있겠다 버스 조용히 이거 이거 99대 99 기다려 하고 있어 아아! 또 갑자기 우리 줄줄이 죽는거 아니겄지 이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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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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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이겼따 와아아아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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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메이의 안좋은점이야 호 혼자 어름땡 하지만 정백부터 해줬어야 돼 어 요정이지만 내가 게임에 대해서 내가 선배니까 내가 이거 게임은 내가 선배니까 형한테 조언해줄게 메이는 굉장히 이기승인 캐릭이야 혼자만 살 수 밖에 없잖아 야 내가 그래도 메이가 진짜 잘해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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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피 방금 띄워 봤어? 그거 좀 들어가 아 야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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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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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오스 아아 마이 미쳐놀어 일단 루시로서 아 형 형! 그거 가내가지고 안맞잖아 고한데이 나 죽을래 이거 줄 알았어 한 명 죽을래 자, 택시퀀스 승부지했어 승부지했어 성격이 가자 방어경이 내 얘기 봤어 못 봤어 솔직히 S가 빙의했어 괜찮았어? 아 근데 형, 솔직히 형 이번에도 매일 안 보였어 야 까불지마 야 내가 다 올렸어 아 진짜야? 마실이야? 어, 사람은 물어봐 죽은데 형 석양 돌았어 형 이거 죽이면 안 돼 걱정이냐 해 형이 지금 페이스북을 껐어 나 지금 갈때가 아니다 나 2층에서 석양전 볼테니까 앞에서 어그로 다 빼줘 부탁할게 아 나 죽었다 형 다시 얼굴 좀 뽑아줘 얼굴 좀 그렇지 튀어 빨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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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봤으면 내가 맞았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자 형 먹어 나 봤으면 나누고 잡을게 나 암살할게 이겼어 이겼어 형 파트위로 감사냈어 이긴거 같애 이긴거 같애 이긴거 같애 티에 야 티에 티에 이긴거 같다고 야 보겸아 들어가야돼 너 들어가줘야돼 보겸아 들어가야돼 네네시 잡았어 네네 이긴거 같애 진짜 게임이 이긴거 같애 이거 이긴거 같애 이긴거 같애 이겼어 메르시 잡았어 와 거의 웨크리오 무슨 겐지급 포지션 와 메디리 메디리 케빈 와 최고의 와 흰색이 형이었어 와 저 재밌었다 지금 봐 와 야 몇명 자리인 거냐 이거? 교체해? 아 아 나 오늘 첫승이야 몇일만에 승리하는지 모르겠어 와 점수 진짜 조금 오르네 진짜 아 이거 진짜 세자리쓰니까 그냥 가겠네 이러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